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달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소통이 됐나요? 네? 들리잖아요. 제 목소리 들리죠? 이건 제가 수준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덜덜 떨고 있는 겁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That's okay. That's okay. We all made mistakes. 사실 또 생각해보면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든지 영어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의외로 정말 쇼핑 공간이에요. 제일 많은 걸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의외로 낯선 외국인 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텐데 이런 상황 피해갈 수 없단 말이죠.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반복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대화를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나 또 넘어간 것 같은데. 저희 전체 대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오늘 문장 또 준비가 A, B, B, A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거 나와서 느낌화하면서 탁탁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복습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계속 달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배웠던 것을 마치 매번 새해를 배우는 것처럼 무한 반복을 해요. 희경 씨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잘 까먹죠? 네? 매번 잘 잊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열심히 입고. 일부러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집에 가는 순간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Let's do this together. 첫 번째 거가 미션이 되겠는데요. 이 블라우스 흰색으로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 사실 얼마 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기억을 최대한 더듬어서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블라우스 흰색으로 있나요?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Yes. 뭐를요? This 블라우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에 나왔던? In red. In red이요? 이게 잘못 입으세요. In white. 흰색으로 이 블라우스 있나요? 스무다네요. 좋아요. 블라우스 의외로 블라우스 안 써본 것 같은데? 불. 라. 라. 우. 우스. 왠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거의. You're almost there.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펠 라우스를 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블라우스. I mean, 사운드 비슷한데? 자, 정답은? 아, A가 없네. 너무 뭐 과했나? A가 없어요. 어, 과햇살, A가 너무 들어갔었고요. B, L, O, U, S, E. 블라우스. 자, 여기 그림이 친절하게. 흰색 블라우스. 블라우스가 딱 있네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블라우스를 약간 선호해요. 어떤 거예요? 내 팔뚝살이 어디서부터 어딘지 잘 가늠이 안 되잖아. 어, 그렇구나. 내 팔뚝이 이만한 건지 이만한 건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종종 즐겨 입는 편이에요. 여기 뽕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이런 블라우스 아주 바람직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걸 해서 근육이 있는 척 하면서 다니는 게 좋네요. 아무튼, 아, 이건 블라우스지. 저 블라우스가 스펠링이 정확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어떤 색으로 있냐고 물어봤죠. 색이 뭐예요, 여기서? white? 음, 그렇죠. 오, 지금은 좋네. 아까 저는 자기도 모르게 또 실수를 해서 white라고 발음을 했어요, 희경 씨가. 이게 또 무인식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흰색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이제 사실 바뀔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white, white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white, white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h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i의 강세를 주면서 t 소리가 거의 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white, white, white.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백악관 아닌가요? 오, 나이스. 그러면 이제 더 화이트하우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white, white, white house. 뭐예요? 왜 랩을 하고 그래요? 발음이 좀 어렵네.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한 번 더. the white house. there you go. so 이제는 화이트가 아니라 이것도 가끔가다가 which라고 읽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라는 뜻의 저 단어 어느 할 때는 which가 맞겠습니다. oka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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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앞쪽에 그렇죠. h가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저번에 한 번 했었던 거에 우리가 반복 연습인데요. 오픈해서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질문이 이거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명사가 여기 위에는 뭐에 해당하죠? 우리? this blouse. 그리고 색깔은 뭘로 돼있죠? 여기서는 white. white. there you go.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명사하고 색을 둘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키보드가 흰색으로 있나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키보드가 있나요? 일단 두유웨브로 가야죠. Do you have this 키보드? 흰색으로? in white. in white. there you go.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양말이 여러분 뭘까요? 양말이 뭐죠? 싹스. 싹스. 그러면 이 양말 복수니까? 디즈 싹스. 좋아요. 그러면 저 이 양말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양말 녹색으로 있나요? 초록색으로? I like these. but do you have these sacks in green? 심지어 앞에 연기까지 해서 I like these sacks, but do you have these sacks in green? perfect. very very nice. 여러분들 복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Do you have this 키보드? Do you have these sacks?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되지만 뒤에다가 in white, in green, 뭐뭐로 된 이런 식으로 추가를 좀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외국 가서 만약에 외국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색이 있어도 일부러 한번 써보세요. 이게 통하는지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도 많이 올려주시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인을 알고 나서부터 약간 영어의 쇼핑에 한 단계 눈이 좀 시야가 열렸어요. Yes, that's very good to hear. 이 인은 여러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져다주든 아니면 괜히 눈앞에 그 색이 보여도 그래도 보여도 저 빨간색 보여도 인 레드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this keyboard in white? Do you have this keyboard in white? Do you have these socks in green? Do you have these socks in green?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this blouse in white? Do you have this blouse in white? Do you have this blouse in white? 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 색이 품절이네. 품절이에요. 웃자요. 그 색은 품절이에요. 없어. 그것은 솔드아웃이에요. 왜 갑자기 사투리에요? 아 색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I gave you an easy one. 그 색은 품절이에요. Yes. 색은 컬러 아니겠어요? 컬러. 오 스펠링 혹시 틀릴까 했는데 컬러. C-O-L-O-R 정답 맞습니다. Very nice. 컬러. 이라고 하면 우리가 색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형 씨 요기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외래어로도 외국어로도 부르잖아 이거. 넥? 무슨 라 이러잖아. 무슨 라. 옷에 카라. 그쵸. 그쵸. 자 이게 스펠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스펠링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옷깃 부분. 우리 흔히 카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매우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문장 내의 내용에서 외국 사람들은 파악을 할 거지만 여전히 이건 약간 여기가 어에 살짝 가까워요. 여기서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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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해주고요. 얘 같은 경우엔 살짝 아에 가깝게 아 발음?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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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약간의 구분을 두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법이 완벽하고 문장 어순이 완벽하면 발음이 약간 틀리더라도 외국어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볼게요. That color is sold out이 됐대요. 일단은 sold가 뭐의 pp형일까요? sold는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 sold가 현재형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이렇게 sold를 너무 많이 익숙한데? sold? 아마 그런 뭐 콘서트 티켓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현재형이 뭐죠? 음. 음. 아 셀! 셀! 음. 그렇죠. 그렇죠. Very nice. And that means what? What does that mean? 팔다. 팔다. Very very nice. 네. 오케이? 셀이라는 건 팔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변화가 셀 그리고 팔았다. sold 그 다음에 pp형태는 또 sold라고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형을 pp로 바꾸게 되면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팔다가 팔린 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효용사처럼 해서 팔린. 근데 완전 팔려서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의 새로운 효용사가 sold out. 품절된 매진된 이거 자체가 하나로 효용사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that color is sold out. 하나의 단어처럼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티켓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is is a sold out show. 이렇게 하면 완전 매진된 쇼입니다. 이거 되게 sold out show. sold out show.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t color is sold out. That color is sold out. 그렇죠. I wanted the blouse in white but it was sold out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다행히도 다른 색들이 있기는 해요. 다른 색. 다행이네요. 다른 색들이 있긴 해요. 우리는 했어요. 가졌어요. 이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선생님 오늘 때찌 때찌. 오케이. 우리는 가졌어요. 일단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모른다면은. 했어요. 근데 둘을 잘못 쓰신 거 같아. 우리는 가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른 색. 다른 색들. 색들. 다르다. 뭐겠어요. D로 시작하고. T로 끝나는 그거. 여러분 쓰고 계신가요? 디퍼런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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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it. 오예. A일까요? E일까요? 지금부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기요. 시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디퍼런트. 디퍼런트.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제가 이렇게 쓰고 돌아서는 순간.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We do have different colors. There you go. 우리가 디퍼런트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은요. 디퍼런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한번. 다른. 다른. 얘는 강세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I에다 강세 하나 세게 찍어주세요. 얘를 그렇게 안 해버리면. 디퍼런트. 디퍼런트. T까지 너무 소리가 다 난단 말이죠. 디퍼런트. 근데 I에다 강세를 딱 주게 되면. 디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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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F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디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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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안 받게. 디퍼런트. 빠르게 해보게. 디퍼런트. 디퍼런트. 훨씬 좋죠. 근데 다른 두 나온 김에 우리가 같은은 영어로 볼까요. 같은. same. 아 좋아요. same. same. 근데 문장 안에서는 나중에 the same something. 그래서 더 를 또 그때는 문장 내에서는 꼭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희경 씨가 저 이거 틀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선생님. 제가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도대체가 3년인데 이거 하나 구분을 못 해내겠습니까. 선생님. that's good thinking. 좋은 방식인데 생각하는 방식이긴 한데. 맞아요. 일반 동사가 다닥 원래는 오면 안 돼요. 두 개 못해요. 선생님. I love hate you. 이렇게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두 를 이렇게 쓰고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면 이 동사를 강조할 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진짜 뭐 하긴 해. 아니면 나 진짜 뭐 뭐 해. 이런 식의 말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y, 친구 맨. 그러면서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거짓말. 자기는 맨날 같은 말뿐이야. 근데 Hey, I do love you. 이렇게 하면 그 갑자기 진심이 느껴. 그렇죠. 동사 앞에 두 를 넣게 돼서 강조를 해주고요. 주어가 당연히 만약에 she 이런 게 되면 she does love you.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does로 바뀔 수가 있겠고요. 과거면 did.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여기다가 넣게 되면 동사 원형을 꼭 바꿔 주셔야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so do, have. 오케이. 그럼 여기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did, does, 상황에 따라 그렇죠. 뭐가 됐든 여기는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동사 원형. 그리고 플러스 읽을 때는요. 억양을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올려서 난 널 사랑해 할 때 I do love you. 이러면 안 되고요. I do love you. 강조를 I do love you. 그렇죠. 내가 그거 끝내긴 끝냈어요. I did finish it. 이런 식으로. I did finish it.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do have different college 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강조를 좀 해 준 게 되겠죠.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원래는 I work hard, right? 근데 나 정말 열심히 일해요. 일하기는 열심히 해요. Hey, 사장님. I do work hard. 와. 저 지금 발음이랑 억양이랑 정말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 I'm not kidding. Seriously. I do work hard. Yeah. 나 너무 열심히 일해요. 이번에는 주어 바꿔 볼게요. 그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긴 한다고요. 그는 영어로 공부하긴 해. He. 하긴 한다고요. 이게 지금 강조가 들어간 건가요? 그가 영어로 공부하긴 해요. He does. He does study English. Oh, very nice. He does study English. 근데 성적이 이상하게 안 올라. 이런 느낌. Great, very very 저기 바닥, flower. 방금 전까지는 외국 사람 같았는데 방금 거는 잠깐 좀 그랬네요.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과거형으로 해 볼게요. 과거형. 이 때는 did를 써야 되는데요. 나는 너의 메시지를 읽긴 읽었다고. 진짜 읽었어. 어떻게 할까요? I did. I did read your message. Very nice. 원래는 read를 과거형으로 해서 I read your message. 이래야 되잖아요. I read your message. But 여기서는 강조하려고 I did. 그다음 원형. Read your message. OK? 그거보다는 못 읽었어. 이걸 더 많이 하겠는데요. 왜 연락 안 했어? 나 진짜 메시지 못 봤다니까. 근데 그럴 때는 둘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I didn't read your message. 그럴 때는 I didn't에다가 I did not read 이렇게 해서 did하고 not을 분리를 시키면 또 분리를 해줘야 되구나. 오히려 강조를 해줄 수 있어요. I did not read your message. 이거 한번 해 볼게요. I do work hard. I do work hard. He does study English. He does study English. I did read your message. I did read your message. 자, 그리고요. 가볼게요. We do have different colors. We do have different colors. 없는 게 아니다. 있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더니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의역이 된 거예요. 보여줘 달라는 거. 본다는 얘기죠. 내가 본다는 얘기죠. 아,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Let me 할게요. 뭐하게 해주세요. See할게요. 볼게요. 어, 그것들 That's right. 그것들 오? 대세 복수용을 써야 되나? 오, yes. Exactly. 갑자기 뭐였지? This, these. That, those. Those. 또 그렇게 외우게 되었었군요. 어, 잠깐만. Those. All right. TH, O, E, S. 스펠링 맞는지 볼까요? Unfortunately, 마지막 S하고 E가 뒤집어져 있죠. Right? T, H, O, S, E. T, H, O, S, E. 우리가 수업 때 This, 이것. 근데 복수는 These, 이것들 이라고 했었는데 That, 그것, 저것 이라는 단어의 복수는 Those가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Those 자체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대명사로 써서 그것들 이라고 이제 활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Those people 이렇게 다른 명사 앞에서 Those 그 정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 자체가 이미 명사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Those 자체만으로도 그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들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복습해 주세요.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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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희영씨 여기서 Those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Let me see those, please. Another colors Blouse Other Other colors Colors 가 되겠죠. 다른 색들 Other colors Other colors Blouse 그렇죠. 그냥 Color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Colored Blous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Other colors 다른 색을 보여달라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Let me see those, please. Let me see those, please. Let me see those, please. Very nice. So,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완벽하게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Okay. 자, 혹시 이 블라우스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Do you have this blouse in white? 그러면 let's를 이용해서 제가 그것들을 좀 보게 해 주세요. 이러면 Let me see those, please. 그렇죠. Let me see those, please.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Right? 자, 그럼 또 칼 만나서 칼 같은 데와 나눠보겠습니다. 칼! All right. Okay. 한번 이거 한번 파이팅 제가 써보도록 한데 근데 제가 왜 하필 오늘 이 색을 쓰게 된 건가요? 어, 그거는 그러니까 샘플 색상이 이제 있나요. 아, 이거에서 또 고르면 되는 건가요? 저거처럼? 네. 다음 한번 골라 볼게요. 자, 그거 해. Excuse me. 여기 옷들 다 예쁘긴 한데요. 특히 이거 있잖아요. Do you have this blouse in white? 흰트하고 약간 레드랑 어, 좀 그린스럽기도 하고 약간 블루무스하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있냐고요? 버퍸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믹스된 약간 약간 신비로운 색상 있잖아요. 그 색 있어요? That color sold out. 있었다? 어머, 있었죠? 심지어. 그래요, 있을 줄 알았어요. 있었어요. That color sold out, but we do have different colors. 아, 다른 컬러 있어요? 으흠. 있어요.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그 저기 Let me, let me see those place. You are looking at them. 아, 이거예요? 아. 으흠. 다음에 올게요. 왜? 왜? 이 파란색 잘 안 팔린데 이거 사가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가요. 아니에요. 전체대화 듣고 올게요. 전체대화 주세요.